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A3부터 문제 보니까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글꼴입니다. 굴림체라고 되어 있어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를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서식 입점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D4, 그 다음 E3부터 I3까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I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요. 글꼴 색깔을 그러면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문제에서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색깔 이름이 표시가 돼요. 자주 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표시가 자주 여기 해당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체육의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색깔 선택합니다. 그럼 두번째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번째 G14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눌러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최고 고객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G14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 선택하시면 되고요. 메모가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은 메모 서식에서 맞춤의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안쪽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르면요. 맞춤이라는 탭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글꼴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취소 한번 누를게요. 커서가 깜빡깜빡하지 않게 하시고요. 경계 라인을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면 제가 또 안쪽에 커서 깜빡깜빡하게 했네요. 경계 라인 선택하고 메모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 맞춤 색감 색 밑 선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맞춤에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서식 세 번째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I5부터 I14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그럼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요.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문자 뒤에 현재 6월 7일, 6월 20일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요. 보통의 날짜는 숫자 형식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지금은 문자예요. 왼쪽 맞춤도 되어 있고 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 뒤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다가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필요합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골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정이라고 문자 큰 다운뷰 처리하셔서 예정이라고 입력합니다. 골뱅이 예정 그 다음, 네, 근데요.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어떤 게 있냐면 보셨을 때 이렇게 입력하면요. 6월 7일 예정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서는 6월 7일 한 칸 띄우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골뱅이 뒤에서 한 칸을 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뱅이 뒤에서 한 칸을 띄우시면 이렇게 보기에 보셨을 때 여기에 한 칸이 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어, 글자가 넘어갔네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A3부터 I14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모든 영역에 테두리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가셔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 A1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이래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 텍스트 파일에 가져오실 거예요. 텍스트 파일에 가셔서 우리 여러분이 영진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셨던 폴더에 가셔가지고 상설 기출 문제 안에서 가져오실 채용 결과 발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탭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3단계에서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A1세부터 결과를 표시는 하는데 가져온 데이터는 표시하는데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성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외부 데이터 범위 속성이라고 뜨고요. 여기에 열 너비 조정이 기본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열 너비에 맞춰서 데이터가 길면 열 너비가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열 너비 조정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존 열 너비의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3문항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가 5점인데 여러분이 입력하시고요. 서식 5문항 10점입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 5점에서 총 20점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볼까요? 5문항인데 배점이 높아요.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C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이 랭크잖아요. 랭크점. 문제에서 랭크점 EQ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지 랭크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랭크라는 함수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인수는 2개예요. 세 번째 인수는 선택이에요. 물론 내림차 순위일 때는 생략하시면 되지만 오름차 순위는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요. B3의 점수가 심표,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을 물어보는데 본인부터 B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잘 안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금 깜빡깜빡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는 순위는 높은 사람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 순이라고 0을 입력하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순위 첫 번째 순위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셨고요. 그래서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이 영역 안에서 내림차 순호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이 순위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부터 9등까지 있네요. 문제에서는 1등은 A, 2등과 3등은 B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하셨는데 그 순위가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A라고 표시할 거예요. 대문자 A 입력하시고 심표. 다시 순위를 구해서 2등과 3등을 비교해야 된다면 등호를 뺀 나머지를 쭉 범위 정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심표 다음에다 컨트롤 V 해요. 사실 여러분은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사용하신 게 좀 더 편해요. 저는 수식 입력줄이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 셀에서 직접 입력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위쪽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등에 대한 값의 처리가 끝났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2등부터 9등까지 남아있어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면 2등과 3등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심표 다음에다가 A 대신에 B라고 바꾸실 거고요. B 그 다음 다시 심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또 한 번 붙여지는데 이제 4등, 5등, 6등, 7등은 작거나 같습니까? 7이라고 비교하시고 작거나 같다 7이라고 비교하시고 그렇다면 C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 시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 문자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고요. 이 풀을 하나, 둘, 세 번 쓰셨어요. 그럼 가로가 하나, 둘, 세 번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잠깐 제가 화면을 크게 한 번 봐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첫 번째, 이프 만약에 순위를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러면 A라고 할 거고요. 남아있는 데이터는 2등부터 쭉 9등까지 남았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2하고 3만 처리가 되겠죠? B라고 처리하고 남아있는 건 4등부터 9등까지 남아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하면 4등부터 7등까지는 C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8등, 9등은 제 시험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첫 번째 랭크, 이프, 그 다음 범위 정해서 복사하셔서 꼭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가서요. 주민등록번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와 현재 년도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이는 현재 년도,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 연도인데요.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함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는, 오늘 날짜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는 하시고 투데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투데이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오늘 날짜가 구해지고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열함수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구한 날짜를 이열함수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날짜가 좀 이상한데요. 2021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셀 서식에 가서 일반을 선택하면 일반을 선택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표시하다 보니까 2021를 날짜 형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쭉 하시고 나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끊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값에서 출생 연도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두 글자를 빼라고 했어요. left 함수를 통해서 left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i3이 클릭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방향키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i3이라고 직접 쓰시면 돼요. i3이라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i3이라고 넣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해지네요. 2021에서는 저는 오늘 실습한 날짜가 2021년도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실습할 수도 있고요. 2023년에 실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좀 다를 거예요. 저는 93을 뺐더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두 글자를 뺐더니 2021에서 93 잠시요. 오늘 날짜 2021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뺐습니다. 그 다음 빼기 1900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1900을 빼라고 하니까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잠시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에 첫번째 두번째 문자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현재 년도에 출생년도를 빼고 1900을 빼라. i3 제가 뭔가 실수했는데 뭐가 틀렸냐면요. 연도를 좀 설명하더라고요. 레프트함수에서 틀렸어요. 레프트함수에서요. 이렇게 잠깐 볼게요. 레프트함수에서 i3셀 입력하시고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두 글자를 안 넣었네요. 그리고 빼기 엔터 누르면 28이라는 나이가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이열함수부터 갈게요. 투데이함수 입력해주시면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i3셀 이제 클릭이 되네요. 방향키로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빼고 마이너스 1900을 빼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나이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의 수식을 복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22년도에 실습했을 때 2023년도에 실습했을 때 연도에 따라서 나이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랩프트함수에서 중요한 이의를 빠뜨렸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3에서요. 표3에서 성별이 여자이고 성별이 여자이고요. 면접이 8 이상이면서 시험 점수가 85 이상인 여자 사원의 합격자 수를 구하래요. 조건이 3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명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명자를 붙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 if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 s가 붙은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에 가서 심표 여자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문자 처리하는 게 좀 귀찮아요.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눌러서요. 여기에다가 여자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자 처리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면접에 가서요. 8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거나 같다 8 내가 직접 입력할 때는 조건은 꼭 큰 다운별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시험에 가서 그 다음 더 내려와서 조건을 쓰실 건데요. 조건은 8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거나 같다 85 그래서 마법사 창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첫 번째 거 입력이 끝났으면 탭키 눌러서 다음 칸 탭키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합격자 수는 3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본다면 네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에 가서 범위에 가서 여자를 찾고 두 번째 조건에 가서 범위에 가서 크거나 같다 88이라는 조건을 찾고 세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에 가서 85점 이상이라는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코드에 한자 코드에 가서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 그럼 레프트부터 쓸게요. 는 하시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 ft 더블 클릭 그 다음 한자 코드에 가서요 신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두 글자가 구해져요.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진료 감옥표에 가서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등호 다음에 가서 hlookup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찾을 값은 left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신표 참조할 표는 여기 있어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한 표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2라고 넣고 신표 문자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거예요. false라고 입력하시거나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소아 청소년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평균이 70점대 해당한 평균이 그럼 평균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셔서 평균을 두 번을 쓰세요. 70점대라는 조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70점대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고요. 70점대라고 하면요. 크거나 같다. 70점보다 크거나 같고요. 작다. 80보다 작으면 70점대를 구할 수 있어요. 80보다 작다라고 하면 79.9999가 되겠죠. 그래서 70점보다 크고 80점보다 작은 데이터는 70점대 해당이 됩니다. 조건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꼭 평균 두 번 써야 되나요? 네. 70점대라고 했으니까 두 번 쓰시면 되고요. 컨트롤 E 37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할 거니까 Dcount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Dcount 직접 쓰셔도 되고 Dcount 더블클릭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인수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다른 함수들은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들어가요. 필드는 학생수를 구할 거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곳이면 돼요. 평균 필드에 가서 그냥 평균이라는 필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라고 5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꼭 5를 넣어야 되냐? 아니요. 2를 넣으셔도 되고 3을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숫자만 있으면 되고요. 조건은 평균 70점 대 해당한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맨 뒤에 가셔서 m% 함수와 문자를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와 명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게요. 이름 정의가 없는가 보셔야 돼요. 아예 4셀에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I4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름 상자에 순 이익 률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고요. 다음은 G24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순 이익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간호 이름을 오타를 내거나 셀 주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식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하셨던 순 이익률 이익률 순 이익 합계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잘못 작성했다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하실 건데요.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거는 순이익률이 있는 i4셀의 값에 변화를 줄 겁니다. i4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오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누르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추가 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순이익 증가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25% 라고 되어 있어요. 25% 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0.25 라고 입력하거나 추가 다음은 순이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또는 0.15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럼 두개의 시나리오 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는 G24셀 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문제에서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위치가 뒤에 옮겨나라 라고 하신다면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보니까 부분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는데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정렬이에요. 정렬은 거래 업체 명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데이터 가셔서 정렬의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거래 업체가 우리 상사부터 미래 상사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그룹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거래 업체 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업체별로 거래 금액 가 할인 액 거래 금액 가 할인 액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에 대해서 거래 금액 가 할인 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기본 합계가 선택이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부분합은 조금 전에 데이터를 정렬하셨던 거래 업체 명을 가지고 그 다음 문제에서 거래 금액 가 할인 액 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구분합을 그대로 둬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 하시고 거래 금액 가 할인 액 에 대한 선택 도 풀어요. 해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 실지급 액 에 대해서 평균 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지급 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중요한 건 여기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체크를 해제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 해제 하시고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해지시고요. 샵샵샵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 꼭 표시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열 너비를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표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각점이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결과 눈에 눈을 확인하신 게 좋겠죠. 열 너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셨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첫 번째 정렬 두 번째는 그룹 8 항목이 정렬했던 항목을 가지고 그룹 8 항목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의 단추에다가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B15부터 B15 셀 왔을 때 알트키 누르고 C16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매크로 기록에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커서를 2, 4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그 다음 7, 8, 9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따로 뭐 평균값에 대한 셀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아 두 번째 매크로로 나와 있네요. 수식까지만 복사해 주시고요.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된 거를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가지고 단추 1 대신에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먼저 그려볼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어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D15부터 E16 영역에다가 그리십니다. 그리실 때 알트키를 누르시고 그리시고요. 살짝 알트키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눌러서요. 매크로 이름을 심표라고 넣습니다. 매크로 이름 심표 맞죠. 그 다음에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B4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텍스트를 심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기록을 하신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셔도 되고 도형을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연결하시면서 기록을 하셔도 돼요.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실습하다 보면 편하신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오셔서 원형 차트의 3차원 원형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삽입한대요. 그럼 차트 요소에 오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오셔서 는 하신 다음 A1셀가 연결하라고 했어요. 숙그를 막대에 올려서 A1셀 엔터 그러면 A1셀의 데이터가 똑같이 차트 제목으로 표시가 돼요. 데이터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을 100 아니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지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제시된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3차원 회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Y회전에 대해서 Y축의 값 회전을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엔터 다음 데이터 운영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우리 데이터 계열 옵션에 오셔서 텍스트를 표시해야 되니까 잠시 먼저 값부터 표시할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에 오셔서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차트도 5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5,10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